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주현입니다. 보이스케이디의 모델 이번 영상이 처음인데 이렇게 또 재미난 광모로도 찍고 너무나 재밌는 촬영이고 너무 멋있는 동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멋있는 만큼 제품도 멋있으니까 모든 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질 수는 좋겠고요. 이렇게 이번 연도 보이스케이디 모델로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이스케이디와 3년 동안 함께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라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이스케이디 SL2 제품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요새 실제로도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VSE 시뮬레이터가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스윙 교정을 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주는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좋은 성적을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